언제부턴가 오프닝의 저렴한을 지우기 시작했죠? 장고터리 취미생활로 했었어야 했는데 짜! 아휴 안 잡히네 안녕하세요 동쪽매뚝입니다 오늘 함께 할 피규어는 스퀘어 애닉스사의 플레이 아츠카이 악함 오리진 배트맨입니다 아... 배트맨 악함 오리진? 이 피규어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2013년에 출시되었던 게임 악함 오리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겠군요 그 게임은 악함 시리즈의 본가 라스테디 스튜디오가 아닌 워너브라더스 게임즈 몬트리올에서 제작됐습니다 본가 시리즈의 시컬이 아니라 배트맨의 초기 시절을 다룬 프리퀄 작품이었죠 고담의 깽단 두목인 블랙마스크가 배트맨에게 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면서 수많은 빌런들이 배트맨을 죽이기 위해 고담실로 침입하게 되고 배트맨이 이를 크리스마스 이브 이 하룻밤에 전부 처리한다는 내용의 게임입니다 출시 초반에는 전작들과 비교해 나아진 것 없는 게임성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넘쳐나는 오류 등으로 말 못할 정도의 혹평을 받았지만 이후 패치가 계속 진행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고쳐지며 재평가를 받은 게임이기도 합니다 이 재평가는 현재까지 악함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에 해당하는 악함 나이트가 출시되면서 되려 더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게임이 그랬다는 거지 진짜 게임 속에 등장하는 배트맨의 모습은 좋아했습니다 진짜로요 발매는 2014년 7월이고요 넌스케일 피규어입니다 아니 근데 지난 영상의 그랜라강 같은 경우도 넌스케일 피규어라고 해서 데포르메가 변형된 피규어들이 넌스케일이구나 하고 짧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도 넌스케일 아으 뭔가 복잡해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통 스케일이 붙으면 실물 크기의 축적비를 의미하는 거라네요 게임 속에 등장하는 3D 캐릭터니까 정확한 크기를 측정할 수 없다 뭐 이런 건가 봐요 아니 그런데 덴드로비움 프라모델 같은 거 보면 막 144분의 1 스케일 이런 거 붙던데 그거 만화 속에 등장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정확한 크기를 측정하고 스케일을 붙이고 있는 건지 난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기준이 모르겠다고 기준이 만화에 나오는 건 스케일을 붙이고 왜 게임에 나오는 건 스케일을 못 붙이고 이게 뭐야 개봉품을 구매했고요 금액은 12,000엔이었습니다 비싸죠? 비싸죠 아마존에서 신품 찾아보면 22,000엔이래요 뭐 그거 어떻게 사 검색 도중에 중고 7,780엔짜리를 봤다는 건 안 비밀 아하 에이씨 암튼 자 케이스를 볼까 했는데 영상 몇 분 찍다가 느낀 건데 뭔 케이스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뭐가 이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냥 바로 언박싱 가죠 뭐 박시다 케이스 칼질이 되어 있군 아 어휴 케이스가 꽤 커요 여기에는 원래 기본 받침대가 들어있었던 부분인데 개봉품이라서 뜯어져 있고요 받침대가 따로 포장이 되어 있어요 받침대 설명서가 여기 이렇게 있네요 하지만 나는 설명서를 보지 않는 남자지 네 받침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이쪽에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는 핸드파츠 하나 그래플러 손이 약간 어정쩡하게 펼쳐진 그런 핸드파츠 하나 이렇게 세 개의 추가 구성품이 있구요 하나 또 있네 오 아까랑 비슷하게 좀 어정쩡하게 손이 펼쳐져 있는 그런 핸드파치고요 이게 그래플러를 잡는 손인 것 같아요 베테랑이 있습니다 그 베테랑 아니에요 그리고 배트맨 플레이아츠 카이 아칸 오리진 배트맨입니다 배트맨의 얼굴 조형입니다 되게 아저씨 같은 느낌 아칸 오리진이 아칸 시리즈 세계관의 가장 서편인데 얼굴은 거의 아칸나이트급의 늙고 초췌한 모습으로 구현이 되긴 했네요 가슴갑주 아칸 오리진이 설정상으로 배트맨의 초기 활동 시절이기 때문에 총기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의 얘기입니다 아칸 어사일럼이랑 아칸 시티는 총기에 대한 두려움을 어느 정도 극복했다라는 설정으로 좀 스판덱스 같은 수트를 입고 있다면 오리진에서는 총기류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갑옷 같은 느낌의 수트로 설정이 됐는데요 보고 있으면 조명이 좀 세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스크래치가 좀 있어요 제가 중고를 사서 스크래치가 있는 게 아니라요 텍스처가 고유적으로 스크래치가 나 있는 느낌입니다 빌런들을 때려 잡으면서 하는 그런 생활기스 그런 느낌의 디테일한 텍스처들이 들어가 있어요 중고라 그런지 진짜 이쪽 부분은 생활기스 같은 게 좀 있긴 한데 괜찮습니다 뭐 괜찮아요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다구요 플레이아츠사의 장기이자 특기가 원래 이렇게 화려한 프로모션이죠 되게 잘 나왔습니다 만족 괜찮아요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다구요 망토는 여러 부분의 레이어로 감싸져 있습니다 좀 더 역동적인 표현을 위해서겠죠 관절의 움직임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일단 목이 이렇게 움직이구요 제가 목운동을 하는 각도보다 훨씬 더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팔 관절도 이렇게까지는 움직이구요 하나 둘 팔꿈치 잘 움직이고 손목은 추가 파츠가 교환이 아까 가능하다고 했었죠 허리도 가슴이랑 배 부분 그리고 이 골간 부분 이렇게 세 부분이 갈라져 있어서 되게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아 예 이렇게 돌아가기도 합니다 돕니다 휙휙 돌아요 하체 같은 경우에도 허벅지가 이렇게 돌아요 바깥쪽으로 살짝 이긴 하지만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앞뒤 이 앞뒤의 가동 범위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이게 다입니다 이렇게가 다에요 뒤로는 되게 넓게까지 벌어지는데 뒤로는 되게 넓게까지 벌어지거든요 근데 앞쪽으로 뻗는 거 어? 아 이게 관절이 살짝 바깥으로 돌면서 큰 발차기를 하는게 되네요 이거 잘하면 히어로 랜딩도 가능할 것 같은데 무릎은 뭐 예 앞뒤 되게 재밌는게 이 발이 접혀요 신기하더라구요 아 이 허벅지가 약간 바깥쪽으로 돈다는게 생각보다 관절 가동률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네요 하지만 이 망뚜들 덕분에 허벅지의 관절 가동률이 되게 좋아도 그닥 크게 효용이 없을 것 같긴 해요 아 물론 얘네도 조절은 가능합니다 얘네도 관절처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딱 딱딱 거리면서 망토를 띄우는 것도 가능하구요 어 진짜 액션 피규어를 완전 처음 만져보거든요 되게 좀 약간 신선하네요 새로운 세계를 다른 파츠 라고 해봐야 손 파츠가 전부지만 어디 한번 그래플링 훅을 끼워 봅시다 어 이렇게 빠지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손만 이렇게 교체를 해주면 되구요 여기다가 그래플링 훅을 쥐어주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쥐어줘야 되니 이 손이 아닌가? 쥐어줘요 죄송합니다 그래플링 훅이 이 손이 아닌 것 같구요 자 다시 그래플링 훅을 끼워봅시다 이렇게 손가락을 걸고 있는 파츠를 끼워주고 이렇게 그래플링 훅을 꽂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플링 훅을 꽂고 있는 배트맨짱의 모습이 완성이 됩니다 오 이런 자세가 되네 신기하다 카메라 열을 식히는 도중에 포즈를 한번 잡아보려고 받침대를 꺼내서 포징을 한번 취해봤는데 제가 포즈를 못 잡는 건지 아니면은 받침대가 약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포징을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망토가 너무 무거워요 망토가 너무 무거워서 이렇게 하고 있는 자세가 있거든요 그걸 해보려고 했는데 망토 때문에 계속 이렇게 돼 그래서 힘이 들 땐 하늘을 봐 배트맨이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좀 자세를 바꿔서 좀 다른 자세를 좀 취해보도록 했습니다 아 이게 맞는 거야? 아 좀 앞으로 숙여야 될 것 같은데 숙이지를 못하네 뭐 어쩔 수 없죠 이대로 있자던 망토 무게가 너무 무겁네요 아 이거 좀 아쉽네요 아 큰일났다 배트맨도 있는데 플레이아츠 카이 시리즈가 액션 피규어 치고는 좀 말이 많은 제품으로 알고 있어요 도색 믹스의 빈도가 잦고 프로모션 샷과 제품 도색의 차이가 있다던가 하는 등의 낮은 마감 퀄리티 그리고 피규어들마다 제각각인 스케일 같은 라인업인데도 어떤 것들은 12인치에 못 미치고 어떤 것들은 12인치가 되고 이런 왔다갔다 한대요 스케일들이 약한 관절 강도 점점점점 비싸지는 가격 확실히 말이 많을만 하죠 하지만 딱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좀 어정쩡하게 제가 포징을 취해서 그렇지 화려하게 나왔습니다 포징을 못 취하는 건 제 탓이에요 캐릭터들이 일본식 리파인에 거치면서 프로모션이 매우 화려해집니다 현실적인 비율보다는 좀 더 만화적인 비율로 간다고 할까요? 화려한 거 넘나 좋아 넘나 좋아 플레이하츠 시리즈도 유명세를 꽤 타서 짝퉁이 있다네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검색하면 24달러짜리가 막 검색이 돼요 아 이거 사가지고 짝퉁 비교 한번 해봐야 되나 아 쓸데없는 돈 쓰고 싶지 않은데 아 유튜버로 써요 지금까지 플레이하츠 카이 아카모리진 배트맨이었습니다 배트맨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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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